자 여기는 그라운드 지이플로어 구요 자 올라오면 무지가 있네요 무인양품이라고 하죠 자 여기는 1층입니다 지이플로어 다음에 1층 2층 3층 여기가 1층입니다 자 가방 매장이 있구요 런 맥스라고 해가지고요 달리기 관련된 운동화라든지 각종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카트 있구요 자 여기는 시계점 자 이게 일본 브랜드 같은데요 의류점이구요 크록스가 있습니다 자 아디다스 매장이 있구요 자 이렇게 중간에 가판점으로 양말을 판매합니다 자 맥북 해가지고요 여기는 아이폰 매장입니다 여기 아르노 스테이크 점이 들어와 있네요 아르노 스테이크 점이 있습니다 아르노 스테이크 점이구요 자 시파도 들어왔어요 시파도 유명 브랜드죠 태국 요리 전문점인데 꽤 유명한 레스토랑입니다 자 본통키 해가지고 탕요리 전문점이네요 자 왼쪽에는 지금 새우요리 전문점입니다 자 팡차 해가지고 다양한 음료를 판매하고 있구요 자 여기도 오 미셀링 루카이통 해가지고 타이로얄 쿠킹 해가지고 나오네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입니다 리버뷰구요 가격이 좀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긴 난스트미츄 해가지고 어 한국의 다양한 요리들 퓨전 요리들 맛볼 수 있죠 이곳에 도입해 보시고 이곳에 도입해 보시고 이곳에 도입해 보시고 자기는 1층입니다. 1층에는 레스토랑이 많습니다. 바나나 리이프가 있구요. 저기도 가격이 먹을만합니다. 자 여기는 뷔페점이죠. 꽤 알려진 샤브샤브 그리고 각종 다양한 의리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. 자 여기도 구이점 육류 전문점이죠. 저기 위에 여러가지 인덕션 렌즈가 있구요. 샤브샤브를 많이 즐기는 것 같습니다. 자 장난감장이 있구요. 자 UNI는 좀 알려진 곳이죠. 여기도 샤브샤브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자 기본구폐가 498 플러스니까 대략 한 550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자 여기는 라면집입니다. 다양한 일본 라면을 맛볼 수 있습니다. 자 여기도 샤브샤브 요리점입니다. 태국 요리 전문점이구요. 바베큐 요리 가능하구요. 국수 요리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. 가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. 비교적 저렴합니다. 안경점도 있구요. 비일러가 있습니다. 자 여기는 비교적 저렴한 스포츠 용품 신발 옷 등을 판매하고 있구요. 저희는 안경점 각종 자파점입니다. 스케쳐가 있네요. 스케쳐 있구요. 자 컨버스가 있죠. 신발 유명 브랜드죠. 신발 유명 브랜드죠. 신발 유명 브랜드죠. 예 SPEAKER squeeze. 맞습니다. 지 olharantes